동대문구는 관내 주요 지역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해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역광장과 장안근린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3주간을 걸쳐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검사 방법은 PCR검사를 기본 원칙으로 향합니다. 한편 서울시민 누구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는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 등에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검사소 위치는 스마트서울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